이거... 오! 아... 뭐야? 뭐야? 아, 여기서 나눠야 돼? 우와... 야, 진짜 이건 현실이라도 못 나눠. 흐흐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물! 문! 와!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야! 야! 어? 뭐야? 야! 야! 다시 일어났다, 이 자랑? 어? 어? 뭐지? 끝난 거야? 뭐야? 뭐야? 끝? 끝났어? 인트로야, 인트로. 아, 인트로다. 아, 인트로구나. 아니, 저 달려오다가 왜 갑자기 뒤에서 자빠지고 끝나냐? 땡스 포 플레잉. 제가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노력한 과열과 엔딩까지 보게 됐습니다, 여러분.